강프로입니다 에브리봇 한번 보겠습니다 에브리봇이 2월달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1월부터 상승폭을 키웠는데 매매가 가능한 구간은 2월이 돼서 가능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해요 미래가치를 반영한다는게 앞으로 좋을 부분이에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어떤 부분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게 아니라 앞으로 무언가가 좋아질건데 올라가고 나서 만약에 그 앞으로 좋아질 내용에 대한 부분이 뭔가 조금 안 맞고 약간 조금 애매한 그런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최종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이런 것에 대한 기대죠 무조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좋은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올랐는데 올라가고 나니까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또는 어떤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럼 폭락이 나옵니다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쵸 그래서 지금 에브리봇은 그런 한 번의 시세를 다 끝냈고 폭락이 나왔는데 그 폭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언제 시점에 다시 반등이 나올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거고 제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갔는지 그 부분도 인증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계좌부터 제가 먼저 인증을 할 건데 요즘에 하도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제가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인증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회를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데 이건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이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 화면이고요 1월 2일부터 3월 12일 오늘까지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한 두 달 반 정도 됐죠 3월 12일이니까 제 계좌 수익률은 142% 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시장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 않은 걸 보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익을 보고 있고 무엇보다 계좌 수익이라는 건 손실본 부분까지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보다 더 투명한 인증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요 내용은요 제가 구독자 분들과 함께 실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데 어떤 종목을 하는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그 종목 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이 화면은요 키움증권의 자동일지 매매 내역 차트 화면인데 자 실제 어떻습니까 제가 어저께 시가에 공략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 상한가에 도달을 했죠 자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실적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뉴로무픽 관련된 AI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저는 정확하게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매도는 하지 않았고요 하락을 확인하고 매도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가를 잡을 생각이 없다 왜 못 잡으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하고 이 내용이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내용 보세요 3월 11일 자람 테크놀로지 어저께죠? 시장가 매수 8시 53분 누구나 매수할 수 있어요 장 시작 전에 시장가로 매수하라고 하는데 이걸 매수 못한다? 그럼 그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HLB 제약 같은 걸 보더라도요 보세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돌파 구간에 정확하게 공략이 들어갔고요 오늘까지 상승세 거의 한 2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STI나 이런 종목을 보더라도 STI 오늘도 그렇죠? 8시 53분 시장가 매수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제가 2월 달에는 1.5% 손절을 했는데 올라가는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가 돌파 구간에 다시 공략을 했고요 어저께 이 반도체 쪽에서 매물이 좀 나오면서 흔들렸지만 저는 계속 보유하고 있고 오늘까지 추가 매수한 결과 지금 현재 뭐 한 4에서 5% 정도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죠 그 밑에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세경하이테크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오늘 4% 정도 상승 중인데 오늘도 매수하고 3월 초에도 매수하고 2월 말에도 매수하고 2월 달에 계속 매수하죠?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매수하는 거지 내려가는 상황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렇죠? 자 생각해보세요 추세는 계속해서 유지되고 강화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종목을 사야 내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왜?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렇죠? 내가 자꾸 싸게 살라고 노력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꾸 싸게 살라고 그러고 손잘만 하고 있다 이러면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무료로 하는 건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부탁드리고요 돈은 안 받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10억 소통방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번호로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했는지 그리고 제 계좌 인증까지 다 했으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에브리봇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에브리봇은 요 구간에서 매매가 가능하고 요 구간은 사실상 보유가 어려워요 여기서 내가 보유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실상 너무 많이 올라왔잖아요 가격대가 4만원인데 1월달에 저가 가격대가 12,000원 그쵸? 한 달 정도 동안 막 3배씩 4배씩 올라간 거를 여기서 따라간다? 더 올라가더라도 이건 어려워요 근데 첫 번째 공략 구간에서는 매매가 된다는 거죠 혹시라도 내가 이 구간에서 물렸거나 아니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제는 다 떨어졌겠지 22평까지 반등 나오겠지 해서 내가 들어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또는 요 날 있죠 요 날 거래 많이 터진 날 요 날 손박김이 일어난 거예요 요런 날에 내가 매수한 경우가 있다면 절대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진짜 어... 그냥 그냥 무조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확인입니다 확인 확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금양을 매매한 내용이 나오는데 1월 26일부터 반등하죠 반등하고 나서 2월 7일날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반등합니다 근데 에코프로비엠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죠? 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도 안 빠지고 금양은 더 상승폭을 더 키웁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 9%짜리 갭이 딱 발생합니다 이렇게 9%짜리 갭이 그러면 이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9%짜리 갭이 발생했다 그래갖고 갭 상승한 거 따라가세요 그게 아니라 다 확인했잖아요 이걸 끌어내릴 수 있는 종목은 뭐예요? 에코프로비엠이에요 근데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에코프로비엠 어떻게 됐나요? 최악의 상황을 지났잖아요 뭘로? 실적으로 그렇죠 실적은 기대치보다 더 안 나왔습니다 적자 500억 정도를 예상했는데 실제 실적은요 마이너스 1000억 이상이 나왔어요 적자 1000억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는 올라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먼저 반영됐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내가 저가에 살라고 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수 매도한 결과 10%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확인해서 매매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에브리봇도 내용 보세요 지금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근데 확인하면 됩니다 왜? 기술적 반등 나오니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확인하고 매수하라는 거예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보유기간을 낮출 수 있고 내가 싸게 살 수는 없지 근데 보유기간을 낮출 수 있고 그 구간에서 47%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플 정도고 무조건 제가 강조를 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격 확인하자 주식은 미래가치를 선반영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에브리봇도 보잖아요 제가 보유하고 있었던 요구간 있죠 요구간 요구간에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기사에서 실적 관련된 엄청나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내용 보세요 여기 2월 초 정도 기사 보면요 요 내용이네요 에브리봇 작년 영업이익 15.2억 전년 대비해서 75% 빠졌다 이거 보세요 에브리봇은 지난해 개별 기준 영업이익 전년보다 75.3%가 줄어든 15억 2865만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40.2%나 감소한 316억 9741만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장주잖아요 로봇 바이오 2차전지 전부 다 성장주죠 성장주라는 건 원래부터 비싸게 거래됩니다 내가 지금 벌고 있는 돈보다 훨씬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게 성장주예요 그럼 그 성장주는 항상 내가 거래할 때 싸게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항상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예 더 비싸게 사자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유기간을 줄여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그 구간을 내가 딱 잡아서 그 구간만 공략하되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고가를 보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에브리봇의 제 매매는 잘못됐죠 원래는 제가 요날 매도했어야 돼요 4만 2350원 하락을 확인했잖아요 그쵸 시가 4만 5천 350원 고가 4만 5천 400원 종가 4만 2350원 근데 전 매도 언제 했나요 3만 6천 5백원 매매가 잘 된 매매가 아니에요 제 기준상 그냥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이때 제가 반도체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된 매매가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 보세요 3만 6천 원이니까 한 15% 정도 그 정도는 추가적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매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잘 된 매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47%의 수익을 냈다니까요 이게 확인입니다 확인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어떤 재료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 그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어떤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걸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어디서 내가 어떤 정보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회사에서 뭐 한데 그런다고 지금 딱 매수해놓고 1년 있다가 가면 과 내 말이 맞지 안 가면 뭐예요 큰일 났네 그렇죠 그렇게 그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GST 같은 거 있죠 오늘 급등하죠 그렇죠 21% 올라요 근데 저 매수를 하고 나서 빠지죠 빠졌는데 그대로 올라가는 근데 시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제가 2월달 매매하고 7% 수익 그리고 또 매수해서 급등하늘달 또 매수하고 또 매도해서 21% 수익 그리고 나서 안 빠지니까 또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진짜 어려워집니다 에브리봇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에브리봇은 확인해야 돼요 확인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밑으로 그냥 흘러버리면 누구 탓 할 겁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인다더라 그런 내용이 있죠 근데 그 내용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어떤 것 때문에 움직이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야 저기서 뭐 한다던데 저기서 뭐 한다던데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거 맞는데 그거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 보고 나서 매수에 가담하자는 겁니다 그게 에브리봇의 타점 같은 경우에도 그거예요 일단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매매합시다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 확인은 뭐예요 올라가는 것 올라가는 것 만약에 여기서 콜 그러니까 올라가는 쪽에 베팅할래 내려가는 쪽에 베팅할래 지금은 내려가는 게 확인 중이죠 그래서 내려가는 쪽에 베팅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어졌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제 계좌 수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사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에브리봇의 타점은 다 소통방에서 공개가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타점이라는 건 가격이잖아요 가격은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근데 원리는 선반영이에요 그 선반영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건데 이 내용을 2주 안에 다 끊어야 돼요 이게 핵심 사항인데 가격은 움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소통방에서 공개를 할 수밖에 없다 어느 특정 가격대 이하에서 매수하세요 보통 이러죠 근데 그 가격대 내려가서 매수하세요 지금 만원인데 9천원 이하에서 우리 잡아봅시다 그럼 9천원 이하까지 딱 갔는데 추세 이탈하는 상황이 나오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소통방에서 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다 진행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무료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10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가격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반영한다 즉 미래에 잘 될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그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봐야 될 건 뭐예요 무조건 가격이고 그 첫 번째 국간이 있겠죠 신고가입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 신고가 즉 강한 종목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주도주가 된다 이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종목분들을 분할하고 분배하고 내가 타점을 잡고 가격대를 어떻게 잡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 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요 내용입니다 여기 어버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버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만원부터 6만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